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지 1년 8개월 된 며느리입니다.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시어머니께 정말 감사하고 잘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남편 편을 드는 모습을 볼 때면 남편 편을 드는 모습을 볼 때면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시어머니가 밉기도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일단은 되게 솔직하신 며느리이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며느리님이 아주 그릇이 큰 분이다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만큼 절박한 고민일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디 계십니까? 저 뒤에 계십니다. 박수로 한번. 남편분 없이 진짜 딱 두 분만 나오신 거 보면 제대로 이건 벼르고 나왔거나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이런 얘기를 사실 시어머니 앞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저는 좀 놀랍기도 하거든요. 못 했는데 여기 방청 됐다는 연락을 받고 육아 지금 너무 떨려서 네 괜찮아요. 천천히 지금 너무 떨려서 네 괜찮아요. 천천히 여기 방청하고 됐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럼 무슨 사연으로 된 거냐. 낚였어 낚였어. 재밌구나. 아주 이 프로가 재밌는 프로예요 이거. 이야 이 드라마 이 드라마 재밌다. 내가 알고는 가야 되지 않겠냐. 내가 알고는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하게? 네.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이제 아이가 이제 점점 커가면서 제가 너무 힘에 붙이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합치게 됐는데 이제 제가 새쌍둥이를 낳았거든요. 와우 새쌍둥이를 낳았거든요. 이제 주말에 이제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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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계시면은 정말 한없이 늘어져 있어요. 아 치즈처럼? 네. 쇼파와 한몸이 되어 있고 치즈처럼? 네. 쇼파와 한몸이 되어 있고 치즈처럼? 치즈처럼? 못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그렇게 계속 누워있으면 허리 아프다. 그렇게 계속 누워있으면 허리 아프다. 방에 차라리 들어가서 누워 있어라. 이게 버튼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때까지 밥도 못 먹고 애들 계속 보느라고 그렇죠. 그냥 어머니가 그냥 아들한테 그만 좀 자 애들 좀 봐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그렇죠 대부분 그걸 이제 예상을 하는데 들어가서 자라고 하니까 들어가서 자라고 하니까 당황하기도 하고 네 기대를 했는데 그거는 그거는 이제 아들이 허리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면 항상 제가 얘기하거든요. 너는 잠을 자려면 들어가서 자지 비싸비 누워있으면 허리가 항상 아프고 안 좋으니까 그 소리를 이제 한군데 또 며느리 입장에서는 저 서운하게 들렸나 봐요. 그런데 저 마인드가 그래요. 내가 뭐 어른이니까 꼭 어른 노릇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는 아예 그냥 얘하고 살림을 합칠 때부터 없애버리고 따라가 줄 뿐이지 내 주장을 내세우면 시끄러워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는 가닥 이렇게 며느리한테 눈치 줄 행동은 하지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머니 좀 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 좀 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어른 입장에서도 같이 육아하면 좀 불편한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이제 처음에 이제 애들이 다 미숙아로 태어났으니까 모유를 먹여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왔더니 그 냉동시킨 모유를 다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는 아우 애들도 미숙아로 태어나고 했으니까 저 모유를 꼭 먹여야 되는데 모유를 다 버리고 없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한테 이제 또 얘기를 했더니 아들은 엄마 그거는 영애가 힘드니까 그냥 내두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 박살하고 시어머니 말은 뭐 듣지도 않고 나도 또 굳이 어머니 아까랑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셨네요. 아까는 내가 어른이니까 우리 며느리를 이제 어머니 계속해 주십시오. 정말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머니. 네. 칼칼한 소리 나름 쌓인 게 있으셔. 쌓인 게 있으셔. 모유 수유도 이거 모유도요 몰랐어요. 저 남편이 다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랬다. 저래 엄마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자꾸 들으니 그걸 들으니까요. 어머니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 남편을 족쇄 아니 족쇄.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갈등이 생기면 새로운 시어머니가 생길 것 같거든요. 엄마 엄마는 며느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엄마는 다 안 하시지 엄마. 아우 싶은 얘기도 없어. 아 이 자세. 아 어머니 아 이 자세. 나도 이제 며느리가 두 개 있고 우리 며느리 큰 며느리로 30명이 넘었는데 며느리하고 합쳐 갖고 산다는 것은 말이 아니야. 옛날 말이지. 시방은 애기들하고 같이 산 사람이 없어. 같이 산 사람이 서로 불편하잖아요. 며느리도 불편하고 시어머니도 불편하고 시어머니가 저렇게 젊어서 얘 매니저하고 같이 살아. 얘 매니저하고 같이 살아. 어머니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방은 며느리하고 산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시방은 며느리하고 산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엄마 이제 말을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 셋을 봐주신다라는 건. 애기가 세 쌍둥이여가지고. 아 세 쌍둥이나 네 쌍둥이. 어머니 어머니 이제 엄마. 엄마 엄마. 돈 마시면 다. 어머니 어머니 이제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말을 조금만 이렇게. 옛날에는 사실 어머니가 다 낳고 혼자 키우셨으니까. 근데 진짜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진짜. 아이 셋을 봐주신다라는 건. 어머니가. 어머니가. 간호사신데. 나이트. 나이트 근무하시면서. 낮에는 저희 집에 오시는 거예요. 일도 하시면서. 낮에는 저희 집에 오시는 거예요. 일도 하시면서. 아니 그러면 친정엄마보다 사실은 더. 네. 진짜 우리 엄마처럼 애를 봐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어른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제가 어려우니까. 시어머니니까.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중간 역할을 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어머니가 크신 분이시네. 이제 며느님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시어머니 나이가 되고. 나도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되면. 어머니처럼 저렇게 계속. 배려하고 생각하려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젊은 세대를 어른 세대가 교육하는 건. 어떻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른들의 살아간. 그 모습이. 우리가. 60대가 되고. 70대가 되어서. 더. 그 어른들은 돌아가셔도. 선명하게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일하고. 또 와서 아이를. 그게 내 아들 때문이든. 며느리 때문이든. 누구의 때문이든. 또 그렇게 한다는 게. 아 그리고 나도. 모질라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자기 반성도 하고. 아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라고 그때가 되겠죠. 그러니. 저는 이렇게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100% 오픈하지 마라. 어머니. 저는 뒤가 없잖아요. 다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그러면서. 자기 걸 다 꺼내는 건. 전 좀 별론 것 같다. 그건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한 1, 20%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내 걸로 남겨두고. 너무 완벽한 건 오히려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회사 좋아요. 우리 회사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요. 끝이 별로 좋지 않대요. 근데 우리 회사 좋아요. 그리고 1, 20% 까는 사람들이 사이가 더 좋대요. 저 TV엔 아우 이런 기회 마련해줘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부장님. 딴딴다. 딴딴다. 다 입고 내라. 다 입고 내라. 딴딴다. 이렇게 까놓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뭐 저희 TV엔 최고입니다. 그리고 포에버. 이게 뭐야. 진짜 너무 유치빤스야. 1, 20%는 위트로 깔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게. 그게 나중에 시간 지나면 더 이상적 사이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를 한 명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그럼 아이가 지금 세 명이잖아요. 그러면 세 마을이 필요하지 않고요. 다섯 마을, 여섯 마을이 필요해요. 그런데 며느님하고 엄마하고 이걸 둘이 막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가해지는 이 압력이라는 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기 어려운 환경이 점점 처해져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할 마음이 생기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의도를 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아이를 세 명을 키우신 건 진짜 대통령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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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